자 그럼 어디 한번 액션 포즈를 한번 취해볼까요? 액션 포즈는 뭐 에일 스트라이크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? 대표적인 씨드 포즈죠.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뭐 그렇게 어려운 포즈는 아니기 때문에 어깨는 그대로 두고요. 팔을 옆으로 그대로 뻗어줍니다. 그리고 살짝 가슴을 올리면서 고개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돌려주고요. 왼쪽 팔은 굽혀줍니다. 그대로 다리를 반대쪽은 잡고 한쪽은 펴고 아 90% 90% 됐어요. 벌써 됐네. 끝났네. 벌써 끝났네요. 되게 쉽죠? 상당히 쉬운 포즈입니다. 이거를 액션 베이스 위에 올려서 각도로 3장 맞춰주면 자 요렇게 맞춰주게 되는데 끝. 씨드 포즈 완성. 어때요? 잠쉽죠?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. 살짝 가슴을 살짝 들어주면 좀 더 리얼하게 했죠? 거기에 각도를 각도를 살짝 오케이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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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볼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고객 sweeps Patreon 5 결제 eso 널 such 그